주차장에 발라닥 넘어져 있는 충격적인 차량의 모습이 공개돼 화제입니다. 최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. 마트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통로 사이에 흰색 승용차가 뒤집힌 채 가로막고 있습니다. 좁은 진입구에서 옆 벽면을 바닥삼아 누워있는 차량의 모습이 아찔한데요. 사고 충격이 컸는지 벽면의 상당 부분이 훼손된 모습이죠. 차량 옆으로는 한 여성이 맨발 상태로 쪼그리고 앉아 전화를 하고 있는데 썰루프가 열린 것으로 보아 여성은 차량 문이 아닌 썰루프 통로를 이용해 차량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입니다.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감도 안 오던 찰나 차량 뒷범퍼에 붙은 초보 운전 노란 딱지가 눈에 띄는데요. 이를 본 네티즌들 사이에선 주차장에서 드리프트를 했다, 엑셀 3개 받고 차가 구른 건가, 졸렸나, 들어 누워 버렸네 등의 다양한 추측을 내놨습니다. 한 네티즌은 사고 과정을 타이어 자국이 보여주고 있다라며 아무래도 연석을 밟아 차가 전진하지 못하자 엑셀을 밟았고 그대로 벽을 타고 올라간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. 이 사고로 지하주차장 입구가 꽉 막히면서 수시간 동안 차량 진입이 금지됐다고 합니다. 이와 관련해서 해당 쇼핑몰 측은 차량이 지하로 들어오면서 벽에 부딪혀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큰 인명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해당 쇼핑몰 측은 차량이 지하로 들어오면서 현재의 세제 시각을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해당 쇼핑몰 측은 차량이 지하로 들어오면서 수강이 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